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대중교통 종사자를 대상으로 서비스 교육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지난 10일 교통약자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절도나 비행기의 사업주가 승무원을 고용할 경우 해당 종사자에 대해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이 일상에서 자주 이용하는 버스와 택시는 안내 정보 부족과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 부족 등으로 여전히 상당수의 교통약자가 불편을 겪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서울시에서 실시한 시각장애인 버스 이용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교통약자의 버스 이용률은 55.1%인데 반해 장애인의 버스 이용률은 39.5%에 불과했습니다. 장애인의 버스와 택시 이용을 위한 인프라 또한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버스와 택시 운전자도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요령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